아우 씨발 아 형 아니 나 더 못맞아 나 죽어 형 나 이거 어쩔 수 없어 나 죽어 이거 내가 더 못맞아 아 뭐 내가 죽어 씨발놈아 그러면은 나 더 못맞는데 뭘 나한테 뭐해요 내 형 씨발 어떻게 더 맞아고 홀 저이씨 내가 계속 미드 지킴 아니 한 방금 존나 잘해가지고 베인이랑 같이 둘이서 씨발 캐리 멱살 잡고 해가지고 칭찬받게 하셔도 채찍만 돼 뭐해 이래 씨발 진짜 열불닭지 존나나 이 개새끼들을 진짜 깔라고 미친새끼들구나 진짜 아니 방금 진짜 베인이랑 둘이서 씨발 다 닦고나서 쓱 봤는데 캔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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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드 마금 다닦고 다닦고 아멘 깜정